아 귀여워 할 수 있어 삶의 현장이없어 물은 있지? 저희는 지금 충남 태안에 왔고요 맛조개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장비 소개 펜션 장비 펜션에서 이렇게 무료로 대여해 주신 건데 호미 원래 삽을 챙기려다가 너무 거대한 삽이길래 요것만 챙겼고 지금 맛소개랜다 맛소금을 사야돼요 아무튼 역시나 책봉이는 뒤뚱뒤뚱 매우 느립니다 책봉! 야 책봉! 야 책봉 어디가? 책봉 어디가? 야 책봉! 책봉! 세자! 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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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 안녕! 조용히 갈게! 응? 난 짓지도 않는구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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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다 왔다 가자 가자 얘들아 맛줄게 잡자 가자! 심을래? 책봉 어이구 너무 이쁘다 너무 멋있다 동성어린다 장갑 사야겠다 장갑은 얼마에요? 목장갑 목장갑 1,000원씩 잘 긋네 오 빠진다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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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대여해준다 할 때 챙길걸 그랬네 잘 걷네 아이고 얘네 발 어쩌나 책봉 아잇 그거 먹으면 안돼 가자 가자 얘 되게 얘네 발 촉촉해지겠다 일로와 이거 ASMR 아니야? 나 봤어? 책 보여 말 아이야 그거 우리도 먹을 건데 됐어 일로와봐 여기 한번 보자 어? 아니야 좀 해야지 떠내야지 어? 오빠 저거 두 개다 어? 이 정도면 살아있는 거 맞겠지? 오예 오오 아잇 뭐야 이거봐 세자야 여기 여기 우와! 진짜 우리 생애 첫 맛조개다! 이것 봐, 쟭봉아! 세자야! 세자야, 이것 봐, 맛조개야! 와, 짱이다! 세자야, 여기! 오, 맛조개! 여기, 맛조개! 세자, 이리 와봐! 세자는 진짜 한 번에 먹을 거 같은데? 세자야, 여기 맛조개, 맛조개! 어? 뭐야, 뭐야, 뭐야? 자, 이제 좀만 더 있어. 아, 근데 쟤는 조개 같은데, 맛조개가 아니고? 쟤는 조개야. 거기다, 거기다. 물개, 물개, 물개. 아, 개였어? 아, 얘야? 얘네. 아, 뭐야? 야, 노르케 쪼꼬메. 와, 저 카메라 끄고 이거 조개 잡고 있었는데 진짜 큰 거 발견했어요. 장난 아니죠? 이것 봐, 채풍! 장난 아니지, 채풍아? 이렇게, 크기 차이. 와, 오늘 진짜 조개 파티다. 근데 원래 이 정도로 굴을 파는 게 맞는 건가? 다른 영상 보면 되게 술술 잘 잤던데. 진짜 열심히 잘한다. 여기가 이제 저희 스팟. 거의. 땅을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가자, 채풍. 가자, 채풍. 우리 맛조개 스팟을 찾아보자, 채풍아. 아, 힘들어. 가자. 힘을 내, 세자. 아, 귀여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삶의 현장이여. 야, 얘 힘 왜 이렇게 세? 손맛 있지? 귀엽다. 잡았다, 그래도. 잡았다. 여기네, 스팟이. 이제 난 느낌 왔어. 깊게 팔 필요가 없어. 책봉이 같이 기뻐해 주질 않아. 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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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커! 세자 이것 봐. 세자 이것 봐. 오. 세자는 아주 호기심이 많아. 우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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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놈의 시끼. 오, 이 신기하다. 어림없지. 오, 얘가 이렇게 움직이네. 그치? 응. 오! 신기해. 짜잔. 헉? 진짜 많이 잡았다. 구경하는 겨? 얼마나 잡았나? 물이 어디 있다는 거야? 물 쪽 있잖아, 거단물. 물은 있지. 저희는 이제, 여기 이제 물 들어온다고 나오라 하셔가지고 다 잡고 나가고 있어요. 천천히 sail. 산껑! 그치. 그래도 suspicion. 널 всего 받아 볼 수 있는시 Come on 일어나마 아들, 벗 750년이 땄을 added, 세자는 그나마. 저거란 물 climations 건강검다. 아이고 와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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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감시키려고 여기 소금 엄청 부어놨어요 진짜 많이 잡았다 아니아니아니아니 사실 이건 안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